안녕하세요 저는 농룡이구요 오늘은 쿠키론 오픈 레이크 벌써 쿠키로이드가 나왔죠 이거는 다른 쿠키들이랑 다르게 얘는 20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무료체험을 다른 애들은 이만큼이거든요 3번밖에 못해요 한번 쿠키로이드 해볼게요 이렇게 있네요 적용하는 것은 조합대로 해볼게요 나는 아직 룩이 없어가지고 일단 하는 거구요 이거 해볼게요 오늘은 요거 체험 한번만 해보려구요 어떤 기능인지 잘 궁금하실까봐요 이만큼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네요 쿠키론 오픈 레이크인거 어떻게 알았지 일단 이렇게 피해주면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장애물 이게 다 홈입니다 앞으로도 Pak exemple